한 소년단 멤버 슈가가 이때 일정을 공개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다가오는 오는 22일을 기점으로 병역 임무를 이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복무 시작일 및 훈련소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 빅히트 뮤직은 팬 여러분께서는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동안 근무지 방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슈가를 향한 따뜻한 배움과 경련은 마음으로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각종 투어나 패키지 상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당사에서는 아티스트 ip를 무단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슈가는 팀 내 세 번째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슈가는 팬들에게 울고 그럴 게 아니다. 오는 2025년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며 저도 2년 동안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2025년에 만나자고 당부했다. 정상태스의 상품을 이행하게 됐다. 정상태스의 상품을 이행하게 됐다. 옳지5번에 만나기로 했다. 슈가들의 상품을 이행하게 됐다. 정상태스의 상품을 이행하게 됐다. 아티스트의 상품은 이행하게 됐다. 명정하신다. 감사합니다.